다른 사람하고도 할 거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chat dpt의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를 보고 따라 하는데요 일단은 이거 메시지에 넣어둘 테니까 복사해서 나중에 하면 돼요 스페이스로 메시지에 보면 잠깐만요 하나 더 열어 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는 이거 내용 값이에요 세 개 복사해서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ㅁ은 우리가 한 번 했어요 ㅂ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ㅂ 했어요 우리가 이거 B 한 C 네 이거 C 해봐요 C 가 뭐 있으니까 아니면 C 해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문법 자료 만들었어요 문법 한국어 문법도 있고 TNB 문법도 있고 이따가 TNB 문법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공유를 해줄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서술어 문법 자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 문법 중에 예를 들어서 야구하다 할 거예요 야구하다 하나 더 자구하다 줄 몰랐다 줄 몰랐다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가 미술을 했으니까 아마 그림 한 번 해볼게요 페인팅 D D 그리고 여기도 페인팅에 관한 대화를 할 거예요 이거를 탄도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면 돼요 여기 이렇게 세 개만 복사하는 게 유래요 한 번에 다 해도 되는데 세 개만 복사해서 탭 GPT에 들어가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나와요 와우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아직 계속 이거 공부할 내용 한 1분이면 다 해요 와 참치 위빗 대박 놀랍죠 네 그러니까 우리 30분이면 일주일 공부할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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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AI 탭 GPT 활용하면 우리가 공부 쉽게 할 수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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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미소 рай 이번에 이게 이게 놀랍죠 이거 한국어가 번역이 안되네 약간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고치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예습할 때 고칠 수 있어요 요거를 탄도 하나가 아니라 세 개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요거 보니까 명령을 안 먹었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다시 명령을 해볼게요 이게 가끔 보면 채찔피트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공부한다면 요것만 복사하면 돼요 쉬프트키 눌러서 복사하면 돼요 이거는 커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어디 있냐면 아 네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오늘 지금 내가 한 게 여기 있어요 누르고 여기 와서 치기 하면 끝 하나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이거 한번 해서 붙여보세요 지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 노트북 써요? 네 노트북으로 여기 있는 거 이 자료 이 자료 이거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봐요 요거 해서 내가 페이스북 메세지 보세요 페이스북 메세지에 이거 만들어놨어요 한번 똑같이 해봐요 나도 하나 더 할 테니까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줘요 다 마무리하면 I have to change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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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리 지 이렇게 그리고 이 문법은 문법은 지금 오늘은 그냥 같이 해요 둘이 같이 그래야 겹치지가 않으니까 오케이 그냥 판 하지 말고 하는 거 보면 오늘은 내가 다 할게요 자고 한다 나중에는 판도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내가 하고 나보다 인가보다 할게요 인가보다 페인팅 뭐 할까요 사진에 관해서 할까요 포토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해도 돼요 이거 어렵게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백에 가서 이거는 탄이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지금 탄이 똑같이 이거 나중에 다음 주 거는 우리 같이 협동해서 해요 지금은 내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강에 대해서 처음 글씨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 지 행배 자우 뱅 자딩 요이 가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 한국 문법인데 베트남 문법도 나중에 그 탄이 베트남 문법도 탄이 해서 우리가 추가로 같이 하면 더 좋아요 한국어 문법 베트남 문법 같이 이건 조금 이상한데 이 뒤에 거는 괜찮았어요 지금 이상한 거는 없애거나 수정하면 돼요 이거 채찌비티 녹 약간 멍청해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는 우리가 고치거나 빼거나 하면 돼요 대박 사진에 관한 대화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벌써 다 했죠 이거는 월요일에 공부할 거 복사해서 이렇게 지금 네 여기에요 다 했어요 벌써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에요 벌써 이제는 탄 하는 건데 여기도 그냥 해요 내가 내가 할게요 오늘은 같이 이렇게 파는 거 보고 다음 주는 탄이 해야 돼요 탄 거는 다음 주 아 주원 마이 다음 주에 탄이 탄이 해야 돼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나루 나루 여기 그럼 티로 해볼까요 토이 뭐 있잖아요 토이 그리고 인가보다 했고 아 보니까 던데요 포토 말고 또 우리가 만드는 거 뭐 있어요 예술 뮤직 해볼게요 뮤직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미리 일주일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예습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되겠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따가 하나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illas 합니다 no 이거 서 elia 이거는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대박. 훌륭해요. 아주 아주 똑똑한 어떤 때는 통맹? 통맹? 네, 네. 아, 통맹. 통맹하다니까 더 잘하네. 말에 많아요. 칭찬하니까 더 잘해. 이번에는 탄 하나 해보세요. 그 탄 노트북으로 이렇게 내가 페이스북에 해준 거 있잖아요. 다시 붙일게요. 탄 노트북 하나 만들어보세요. 그냥 쉽게 하나 만들어봐요. 탄 노트북. 오케이? 네, 오케이. 본인 컴퓨터로 만들면 돼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하나만. 나처럼. 누 토이다. 람 백. 오, 찬스 비티. 엠 투에. 엠... 태어, 태어. 태어 토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해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 페이스북 메시지 이용해서 나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붙이게 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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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죄송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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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요? 네. 네, 다 입고. 다 했어요? 네. 오, 빠르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그 탄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도쿄먼트 안으로 들어와서 탄 이 한 거 여기다가 붙이게 하세요. 복사. 카피 앤 페이스드 하세요. 네. 하고 탄 이는 여기 여기로 들어와요. 만났고 뭐요? 네. 내가 보내줄게요. 링크 들어오세요. 여기에다가 붙이기 하세요. 붙이기. 베이스드. 컨트롤. 했어요?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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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음. 복사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V. 페이스트. 붙이기. 작업한 거 복사. 채트 dpt에서 복사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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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음 붙이기, 컨트롤 V,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한공, 한공, 한공.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I have to... 입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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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만들었어요 I'm... hotel Hong Kong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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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는 상관없는데 차치피티 안 써봤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써봐요 차치피티 구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글 계정으로 구글 계정으로 차치피티 쓸 수 있어요 이거 아마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관심조äre 이런rospect ooh 음 음 나중에 해도 돼요. 네, 엔코드의 수중 구글 아이디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새로 그 비밀번호, 구글 비밀번호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천천히 해요. 지금 안 해도 돼요. 하나만 같이 더 해봐요. 이거 하는 거 봐요. 나중에 안 잊어먹게. 뭐, 뭐.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럼 한번 해봐요. 네, 했어요. 네, 해봐요 그럼. 만들어봐요. 엔코텔람 목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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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자료 만들어서 하자고. 아주 다양한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첫번째는 ChatPT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네. ChatPT 아주 좋아요. ChatPT 라, 청명, 노크. 그렇지만 ChatPT, ChatPT 활용하면 우리가 좋은 컨텐츠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좋아요. 나중에 인도네시아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바하사 인도네시아 쌤쌤. 내용만 바꾸면 돼. 여기서 베트남이스를 바하사 인도네시아로만 바꿔도 이런 똑같은 자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언어 교환을 하는데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같이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자, 됐어요. 오늘은 일단은 4분 남았으니까 하는 방법 알았죠? 앵콧테? 선생님, 선생님. let me try.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해봐요, 그러면. 잠깐. 여기, 여기 지금.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붙여요. 이거 왜 페이지냐면. 잠깐만요. 이니? 아, 잠깐만, 잠깐만. 페이지가 56페이지. 맨 끝에 맨 끝에 56. 56. 56? 넙 문 사업 페이지. 야. 넙 문 사업 페이지. 네, 아, 56? 응 응. 3분 남았어, 미션. 여기 어디다 붙여요 I have to copy okay okay copy 붙이기 자 중따꼬 바 무이 바쁜 바쁜 I have to copy and paste 붙이기 네 해봐요 방 and I chain copy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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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요? 네 다음에 해요 오늘 1분 남아서 더 할 수 없어요 더 연구해봐요 더 노력해봐요 네 선생님 뭔 수 있어요? 노력 어디 어디 했어? 네네네네 아 여기 했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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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됐어요 나중에는 더 많이 해요 네 굿 네네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간 공부할 것 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요 네 네 네 오케이 잘했어요 빠이빠이 땀빛 네 네 오우 감사합니다 네 잘 활용해서 쓰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